박재 대리님 안녕하세요. 매장 좀 구경하러 왔어요. 오늘 매장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지금 일단 전시장에는 저희가 차량은 6대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카이엔 종류가 3대, 스포츠카 종류가 3대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서부터 박스타 S, 지금 새로 나온 718 박스타 S 모델이 전시되어 있고 지금 이 차량은 카이엔 일반 디젤 모델이고요.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카이엔 디젤 플래티넘이 되죠. 이번에 17년 시기에 옵션이 보강이 되서 나온 모델이고요. 옆쪽에는 911 중에서도 타르라 모델입니다. 아, 타르가네요. 전통이 있는 모델이고, 이제 위에 핀파로에서 서브스라드가 있네요. 아, 예, 예.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앞쪽이랑 동일한 모델과 같이 있고 옆쪽에 이제 까레라 라인업 중에서 여기는 카레라 S 뒤쪽에는 이제 저희 안내데스크가 있고요. 아, 예. 옆쪽에는 저희 이제 PDS라고 포르쉐 디자인에서 제작한 액세서리를 구경하시고 구매가 가능하신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예. 쉬운이요. 미모에서 이제 입력해서 그 주체제가 하고 있고요. 앞쪽에는 이제 모델카들이 있고요. 모델카들이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포르쉐 클래식 모델을, 그 다음에 이쪽에 앞쪽에 보시면 이제 포르쉐 디자인에서 제작한 뭐, 의류 종류 들이 좀 더 필요가 많으시고요. 예. 그리고 고객님들이 가장 요청이 많으신 도시의 골팬. 네. 가격은 60만원대요. 네. 이 층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면 저희 피팅 라운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회사에서는 고객님들의 맞춤하는 뭐, 맞춤 차량이라든지 예.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옵션을 직접 선택해서만 드실 수 있는 공간은 꼭 샘플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올라가서 제가 안내는 거 봐주세요. 앞쪽에 이제 보이는 공간은 저희 딜리버리 존이고요. 예. 출고 차량들을 올려놓고 각종 작업이라든지 출고 시에 고객님 안내와 함께 차량을 이제 딜리버리 드리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고객님들 차량들이 이제 어, 전시장에 내려왔을 때 뭐, 일반 고객님들이 이제 올라오시지 못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공간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십니다. 예. 이제 옆쪽 공간으로 가시게 되면 피팅 라운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 피팅 라운지에서는 고객님들의 맞춤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맞춤 차량에 대한 실제적인 컬러라든지 가죽 옵션이라든지 실물 컬러를 체크를 하고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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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는 개별 옵션을 만드실 수 있는 공간인데 안전벨트라든지 기어봉이라든지 도우실가드라든지 키파우치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시는 대로 다 조율해서 차량을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컴퓨교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차량 만들기를 직접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외장을 선택해서 3D 화면으로 해서 외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옵션 선택이 가능하시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3D 화면으로 직접 보시면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3D로 보시면서 만들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좋으시겠죠. 이 컴퓨교레이터에서는 외장 색깔뿐만 아니라 시트 종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익스테리어에 들어가는 옵션들 선택이 다 가능하시고 트랜스미션이라든지 인테리어 옵션이라든지 인테리어 가죽, 알칸트라, 카본, 알루미늄, 그리고 오디오 종류까지 모두 선택을 해서 개인 맞춤형 차량을 주문하실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안쪽은 서비스 어드바이저 공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량이 이상이 있는 고객님들이랑 지금 전기점검을 받으러 오신 고객님들이 차량을 접수를 하시고 차량 이상 판단을 1차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바랍니다. 또 다른 데이지로 편지점을 구매하는 시스템 감사합니다.